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서큘러 패턴을 이용해서 피젯스피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피젯스피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무게추가 없는 간단한 스타일입니다. 피젯스피너 제작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을 모델링하기 전에 다각형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탑뷰에서 가운데에 베어링이 들어갈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지름은 22.4입니다. 3D 프린터 출력물을 무언가와 조립해야 되는 경우에는 크기를 추후에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각형을 그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스케치 면을 선택할 때 이미 그려진 원을 선택하고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각형의 중심을 원의 중심과 같게 해주고 그려줍니다. 다각형 자체가 360도로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다각형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로 6.5mm 두께를 주면 완성이 됩니다. 여러 모양의 다각형 피젯스피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원 하나와 렉탱귤러 패턴에서 디렉션으로 사용할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사각패턴의 참고선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원을 렉탱귤러 패턴으로 가로 3개, 세로 3개를 복제해줍니다. 그리고 원 위에 다양한 다각형을 그려줍니다. 이제 익스트루드를 실행해줍니다. 면을 모두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로 6.5mm를 돌출시킵니다. 피젯스피너가 아주 쉽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무게추가 없는 스피너를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갠지 표창을 모델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가운데 베어링이 들어갈 원을 그려주고 바깥쪽에 원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제 옵셋이라는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폴리라인으로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기존에 그린 스케치를 선택하고 선을 그려줍니다. 옵셋은 우리말로 간격 띄우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간격을 띄울 원본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여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거리는 2.5mm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옵셋을 실행합니다. 원본 선택, 오른쪽으로 방향 잡고 2.5mm 띄워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더블클릭을 하면 라인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그려주고 더블클릭 폴리라인에서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고 드래그를 하면 호가 그려집니다. 이제 이 날개의 하나를 서큘러 패턴으로 복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도 되고요. 여러개를 드래그해서 동시에 선택해도 됩니다. 필요없는 것은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해제를 해주고요. 이제 중심점을 선택해 줍니다. 날개 숫자는 원하는 대로 조정하면 됩니다. 이제 필요없는 스케치 선을 지워보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 치수가 표시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익스트로드를 해주면 되는데 위아래로 두 번 돌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은 두께가 6.5이기 때문에 위로 3.25를 돌출시킬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래쪽으로 3.25를 돌출시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래쪽으로 3.25를 돌출시킵니다. 네, 이제 위아래로 돌출이 되었고요. 이제 작업을 안 한 부분을 돌출시키겠습니다. 2mm 돌출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2mm를 돌출시킵니다. 가끔 스케치 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여기 눈 모양에서 하이드 스케치를 누르면 스케치를 숨길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을 땐 쇼우 스케치를 누르면 됩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그리드 선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이 날개가 딱 센터에 있는 이유가 양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했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전체적으로 다 같다면 한쪽 방향으로만 익스트루드를 해도 되겠죠. 다 괜찮은데 여기 모서리 부분이 조금 각이 진 것 같아요. 이 솔리드의 각진 모서리를 수정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필릿과 챔퍼인데요. 필릿은 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둥글게 만들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깎아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깎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면뷰에서 보면 필릿과 챔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값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피젯 스피너를 이 챔퍼와 필릿을 이용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챔퍼를 줄 모서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요. 일단 한쪽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값은 2를 주고요. 네, 괜찮네요. 나머지 모서리들도 못 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링 모양은 필릿을 줘보겠습니다. 2.5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젯 스피너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상으로 디자인을 하면 더 의미 있는 피젯 스피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